건설 시공 품질과 생산성 향상, 미장작업 무인화를 실현하는 AI 바닥 미장 로봇 AI 바닥 미장 로봇은 콘크리트가 타설된 바닥을 스스로 평탄하게 만드는 작업을 수행하는 인공지능 로봇입니다. AI 바닥 미장 로봇이 미장을 수행하는 과정은 콘크리트 타설 후 일정 시간이 지나고 콘크리트가 굳었을 때 사람이 들어가서 했던 미장작업을 AI 바닥 미장 로봇이 투입되어 스스로 미장작업을 수행하게 됩니다. AI 바닥 미장 로봇을 통해 미장작업의 무인화가 이루어지고 지속적으로 미장작업을 수행함으로써 품질까지 확보할 수 있습니다. 또한 스마트 팩토리, 대형 물류창고, 공장형 건축물 등에서 바닥 미장의 불량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주행사고를 예방하고 가공의 정밀도 하락을 방지해줍니다. 아파트 시공 현장에서의 세대 콘크리트 면과 바닥재 들뜸 현상으로 인한 하자를 방지하고 이는 층간소음 저감 효과도 가져옵니다. AI 바닥 미장 로봇은 기존 바닥 미장 기계 대비 경량화를 이뤄 이동이 용이하고 활용성이 높습니다. 전기모터를 도입하여 휘발유 모터를 사용하는 유사 설비에 비하여 소음과 미세문지의 발생이 적고 친환경적입니다. AI 바닥 미장 로봇은 2개의 모터에 각각 4개씩 미장 날을 갖춰 총 8개의 미장 날을 갖고 있습니다. 미장 날은 각도 제어가 가능하여 미장 작업을 보다 정밀하게 수행하도록 해주고 미장 날은 방향 전환을 위해 X축, Y축으로 제어가 가능합니다. 전방의 물체 인식을 위한 카메라와 전방 장애물 감지를 위한 라이다가 내장돼 있고 때론 사용자가 원격 조정 수행도 가능합니다. AI 바닥 미장 로봇에 한 차원 더 진일보한 기술을 더했습니다. AI 바닥 미장 로봇과 자율주행 기술의 융합으로 혁신적 기능 추가 및 향상을 이뤄냈습니다. 시공 경로를 스스로 학습하고 시공 범위를 기억하여 AI 바닥 미장 로봇 스스로 자율주행이 가능합니다. AI 바닥 미장 로봇이 미장을 할 공간에 대해서 센서를 활용해 공간에 대한 해석을 마치고 자동으로 주행을 실시합니다. 장애물이 존재할 경우 장애물을 피해 스스로 경로를 지장합니다. 또한 자율주행 기술과의 융합으로 인하여 AI 바닥 미장 로봇 간의 군집 주행이 가능합니다. 군집 주행을 하는 두 대의 AI 바닥 미장 로봇은 동시에 두 대가 작동하여 작업 시간이 단축되고 작업 생산성이 증가합니다. 건설 환경의 안전과 생산성, 효율성 향상을 확보하기 위한 로보틱스 기술 구현 AI 바닥 미장 로봇과 자율주행의 융합으로 스마트 건설을 실현합니다.